듣기, 에릭 씨와 공공기관 직원의 통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나다에서 발급받으신 운전면허증이 있으세요? 네, 캐나다에서 운전면허증을 땄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캐나다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필요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가야 해요? 외국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3장, 수수료 1만 원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도 지참하셔야 돼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가 뭐예요? 외국 면허증이 진짜인지 캐나다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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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